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엑소 오세우님과 크리스탈님의 사주적인 주화 분석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사주적인 주화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오세우님은 사주에서 큰 산입니다. 큰 산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구심점이 되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세우님은 사주에서 강하고 섹시한 매력을 주는 글자 조합이 두 세트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기운을 가진 글자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면이 고요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은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반대로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로도 작용이 가능합니다. 크리스탈님은 사주에서 비입니다. 비는 매우 감성적이고 섬세합니다. 사주 구조에서 아래쪽에 다양한 끼, 즉 재능을 발산하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큰 산과 비는 만나면 합을 하는 좋은 관계입니다. 두 분의 시작이 멋집니다.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세우님은 사주에서 자신과 같은 기운을 가진 글자들이 무려 5개나 됩니다. 강력한 자기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신체 활동 지능입니다. 이런 구조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저력이 막강한 사주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이 많은 사주 구조입니다. 신체 활동 지능이 높아서 직접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모델, 운동, 댄스 등에서 우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자신 속에 여러 개의 자신이 있으므로 혼자 몰두하여 국내 내는 발명가와 같은 활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사주 구조에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가 한 개 있습니다.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기운인데 한 개의 글자로는 부족합니다.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한 분들이 주로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격적으로는 빠른 판단력과 신속한 결정력을 부여해 주고는 있습니다. 크리스탈림은 자신의 기운은 약하지만 예술과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하게 대치하는 매력 넘치는 사주 구조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기운이 예술로 강력하게 아웃풋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예술을 의미하는 글자는 창의력과 말학의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가 명예와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와 강력하게 대치하게 되면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는 규율이나 규율로 활용되기보다는 뛰어난 창의력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예는 주로 리더십으로 활용되는데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는 작용은 있지만 리더십보다는 창의성과 사물의 이면을 보는 능력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은 명예와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를 제어합니다. 크리스탈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오세훈님의 강력한 자기 몰입에 의한 창의성과 크리스탈님의 강력한 에너지에 대치해서 나오는 창의성은 서로 다르면서도 매우 유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세훈님처럼 강한 에너지를 가진 분은 크리스탈님처럼 남자분의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분 정도가 되어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주적인 조화 점수를 88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님 사주에 여자분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어서 조금 점수를 깎았습니다. 실제 관계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으로 행해진 일은 언제나 선악을 추월한다. 프레드리 니체 네이버 블로그 리구의 하주명님 오시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